오늘 첫 번째 뉴스, 역시 미국 대선 소식이 가장 크게 여러분께 다가오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러야 되겠죠? 글쎄 이제 국제사회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거의 100년 전통이 뭐냐면 개표 결과를 봤을 때 이른바 매직 넘버 270석 이상, 270 선거인단 이상을 확보, 상대 후보가 확보하면 전화를 하죠. 축하 전화. Hi, Joe. Why? You Trump. Call me, call me. Congratulation.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끝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만 치고 있으니까 이게. 희한한 멘탈이에요. 어떻게 주말 내내 골프를 쳤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하고 미국 사고방식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 이 마당에 골프를 치냐? 이르지만 거기 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승복을 안 하고 있고 법적 소송을 계속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스가 총리죠. 축하한다고 했는데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아, 말을 조심하는군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뒤집어져서 그러면 거의 재앙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트럼프의 재앙. 나중에 혹시라도. 그래서 그게 예의가 아니죠. 당선 확정이 안 됐는데 당선인 축하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각국 정부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엉거조춤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바이든이 된다. 지금으로서는 될 가능성이 거의 99% 이렇게 트럼프가 있다 보니까 됐을 때 과연 우리의 관심은 경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럴 때는 말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이든, BIDEN을 딱 해서 상징해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재미있게 기사난 안에서 일견 보니까 타당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 인터넷 이런 식으로 앞글자처럼 바이오라고 딱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닙니까? 자, 그리고 B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B? B는 바이오죠. 네, Bond with Alliance. 그러니까 이게 동맹국 연대 요구니까. 약간 처음부터 말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고립주의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동맹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 어딥니까? G20 회의인가요? 줄 서 있는데 뭡니까? 멜켈 총리 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쭉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등장할 때 보면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그 표정들 안 좋아요. 기억나시죠? 마크롱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유럽, 서유럽을 비롯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방위분담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동맹을 다시 회복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동맹 관리라는 게 사실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통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블록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동국대학교 광로성 교수께서 오늘 오시니까 통상학자가 오시니까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왔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자간 무역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어떤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은 좀 멈춰지고 대체로 트럼프 전 상태로의 회기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당선 후에 통상의 큰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바이든 다 합니까? 아니면 일단 이거는 해보죠. 아이가 인크리스 인 오일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다들 예측했던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보다는 더 세게 미소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은 쉐일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아주 펜실베니아에서도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도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정책적인 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은 좀 축소되면서 수요는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유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가 있는데 달러 디클라인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달러가 계속해서 내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더 확대된 재정 정책을 쓰려면 달러화로 돼 있는 국채, 미국채의 발행량이 늘 거고 발행량이 늘다 보면 아무래도 해외로부터의 달러 자산으로의 투자가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달러 약세 이런 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E가 에코프렌드리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이런 거는 공약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죠.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해서 태양강이라든지 풍력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인수위 홈페이지에 오면 첫 페이지에 해야 될 일 중에 이게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태양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첫 번째 내치 외치를 통틀어서 첫 번째 정책이 뭡니까?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한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첫 번째 트럼프의 내치 외치 통틀어 첫 번째 조치가 파리 기후협약의 탈취였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노스코리아 팔리시의 체인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김정은의 어떤 개인단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책적인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서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바마 연관이 있었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하려면 표현하면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바마 때.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다시 복귀할 거냐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북 관계가 갑자기 냉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타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면서 관계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굉장한 속도전으로 무슨 이벤트성으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신 아마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오바마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경제 정책. 왜냐하면 또 대북 관련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BIDEN으로 상징되는 바이드노믹스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주식 투자 시장에 다 투영이 될 일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바이든 이후에 중요한 변화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나저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단 대통령의 당선이 아마도 큰 변화 없으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결국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구도를 이렇게 딱 잘 잡고 세밀한 부분이나 좀 틀리더라도 이게 복구가 되는데 큰 구도를 잘못 잡으면 아예 그냥 그림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변화 같은 것들 오늘 또 잠시 후에 오실 광노선 교수님 등이 통상 관련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외교 안보 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통상 관련된 사실 저희가 17시간 생방을 하면서 미국 대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사실 사후적으로 아까 지금 정프로 얘기한 대로 정돈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화 보조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빅테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미 대선에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앓지 않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샀군요. 10월 달에 3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1조 3,580억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만에 순매수인데 이 정도면 꽤 많이 산 거라고 봐야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매도해온 그걸로 보면. 그래서 이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던 것들이 외국인 매수를 자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도 8월 이후에 두 달 만에 순투자 2,080억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채권을 4조 890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3조 8,810억 원이 만기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주식을 유럽에서 2조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유럽 투자자들이 주로 영국계가 많습니다마는 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9천억 팔았고요. 아시아도 3천억 팔았고 중동도 2천억. 그러니까 10월에는 유럽계 자금들의 유입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요. 584억. 584억. 이게 잘못됐군요. 584조 8천억 원. 이게 신문도 이렇게 오탈자를 가끔 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그렇죠. 584조 8천억 원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30.4%. 그래서 이게 전월 말 대비해서 13조 6천억이 오히려 줄었어요. 순매수를 했는데 왜?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극명한 변화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2,400포인트 넘어가면 주식을 활발하게 매도를 하고요. 그 밑에서는 대거 매수를 하고 지지난 주말하고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날 지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 개인 투자들 1조 이상 샀잖아요. 대부분 외국인이 판 건데 그걸 받았더니 또 선거 진행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또 개인이 큰 물량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개인 간의 매수 매도 공방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상승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연말로 가면서 개인의 대주주 회피 물량들은 10억으로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어느 정도 또 사전적으로 소화가 됐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죠. 1인 가구들이 예금을 많이 깨고 주식 투자를 이뤘다는 통계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KB금융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거의 600만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는 617만 가구인데 국민 100명 중에 12명이 1인 생활 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주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마는 노후 생활이 얼마나 준비가 됐냐 이런 설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금융 상품을 해지한 다음에 주식 투자에 나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특별히 20대와 30대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식 자산의 보유 비중이 비교적 빨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40대 1인 가구는 전연도와 주식 자산의 보유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0, 30대 1인 가구의 예금 등 그냥 금리 상품에서의 주식 투자로의 이전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 상품 중에 주식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1인 가구 중에서 45%가 나왔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구성원들이 대체로 나의 노후는 예금 갖고 안 되겠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저금리 구조가 계속되는 한 주식의 투자 비중은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KB 금융지주의 연구소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금리가 지금 실질금리 기준으로 한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아마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가구조차도 나의 노후 대충 조사해보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있어야 노후가 된다라고 1인 가구 구성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모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 나서는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늘 거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삼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 글로벌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KB 증권의 김혁 팀장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